요즘 피파의 진심인 진자림 하하의 피파 콘텐츠에 선발이 되었다 하하와 승부하게 된 경기에서 모두들 진자림을 응원하게 되는 진자림은 과연 하하를 이길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잉언니랑 릴카님은 혹시 피파를 어느 정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저도 지금 클릭 배우고 있어요 쌍배님은 양아커로 오신 거 아니에요? 맞아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프로일보입니다 프로일보면은 실버? 아 아니에요 골드 끝물에서 플래 맨 아래 정도?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자림님 프로1이신가 보네 맞아요 저 전 시즌 프로1이었어요 두 분 다 그러면 같은 급인가? 여러분 진자림님한테 지는 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는 거는 좀 창피한 거예요? 그거 진짜 저봐야지 하하님이 너무 못하신 거 같아 하하님 오셨다 하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배님이 하하님이 너무 못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쌍배님이 네가 몇 살이지? 91년생입니다 새끼가 아니 하하님이 이제 50대? 50대 아니지? 마치 40대 게임 안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잖아 개그장 다 떼고 붙는 건데 뭐 어? 그러면 다 이제 제 아래가 되실 거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어? 경기를 해서 우승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연습 경기야 이벤트 경기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으응 배우신 상하지 않게 그냥 재밌게 하자 우리 또 질게임으로 해야 되니까 좋아요 맞지 맞지 지금 하축단에 합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너네를 밟고 올라가서 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 니들은 그냥 내 지금 계단일 뿐이야 썩은 마인드로 하고 있구나 어 까 까 나랑 우정 님은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시작 아무튼 경기 시작 드디어 들어가네요 빅매치 와 와 한국 국대 헬스군요 차뎅 와 아 들어갑니다 한국 아 처음부터 일단 쌍래 님 차돌이셨어 지금 어 말 없어졌어 말 없어졌어 네 차를 상대로 초집중하는 하하 우우상철 패스했습니다 어헤헤헤헤헤헤헤 1 차라고 생각이 안 드는 패스 실력 아 와 진짜 미스 Know 우와 어 지금 그걸 못 뺏게 cyber 지금 이걸 못 뺏겨 있어요 이 순 아 There 자신 아닙니다 미스 하하 선수가 이게 디빈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하하의 공격 아 와, 안으로.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한골도 못 넣는 하하. 연장전까지도. 연장전 돌입합니다. 생각보다 엄청, 엄청 팽팽한데? 이제 마지막 기회. 좋습니다 차범근 차범근. 일일 상대로 극적으로 첫 승을 거둔 하하. 그래서 제가 명승부를 펼쳤죠 해서. 아 신났어 지금 첫째 말은 우리 쌍배와 진저림의 대결입니다 화이팅! 아 뭐야? 오웨이 색깔 뭐야 이거? 실수로 선수 색깔 변경을 못한 쌍배 진저림의 패스플레이에 놀라 다들 못 듣는다 야 얘 드리블 잘한 거 귀여워 오 출발 확실히 잘해 아 깨끗다 제가 케이블이 좀 아예 구매를 안가는데 흰색 빨간색 아니에요? 흰색 흰색이라서 쌍배 제외하고 전부 구별이 가능하다 아 그래요? 아 네 알겠습니다 흰색 빨간색 모르고요 지금 앞으로 온 거고? 아 또 뺏겼어 뺏고 뺏기며 막상 마카로 승부하는 두 사람 아 이야 좋아요 공 돌리는 게 다르다 전반 13분만 했고 근데 쌍배님이 스위치 일부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아니래 깍두기네 깍두기 아 무슨 소리냐 깍두기 아니에요? 남들이 쌍배 놀리던 말던 초집중하는 진저리 우와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좀 재밌게 하려고 아니 빠르다 빠르다 진짜 빨라 아니 진짜 이거 수준급의 원투원 플레이 골문 앞 마지막 패스 네 아쉽게 전반 종료 후 후반전 쟤 한 번은 실수한단 말이야 깍두기는 원래 실수하게 돼있어 한 번 코친네 군한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중 깍두기 제란이야 긴 자림 위기의 순간 아 아 토키파 좀 앞으로만 아 아 안돼 아 진짜 어려울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그래서 들어갈 때가 됐어 아 아 아 너 그냥 우정이랑 놀아 와 그건 좀 심하다 심하다 심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리 와 5대형 어 누가 저런 아 뭐야 1위로 득점 올린 자리 저런 아 쇳구별도 안 되는데 답답하느냐고 실수한 와 이건 진 거야 깍두기 제가 진 거야 살짝 어 왜 제가 지금 가 1위로 경기는 진 진 자리 중간 경기 결과 하 버스 질카의 경기가 시작됐는데 버튼을 눌러도 이상이 없어 잠시만 키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뭐야 연구 뱃숲아 전문이 공차한 속도가 약간 조기축구인데 이거 밀카가 문제가 생기든 말든 열심히 하는 하하 아니 지금 안 된다는데 왜 자꾸 하세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지금 안 된다는데 안 된다잖아 그 와중에 못 넣은 거야 곤란을 틈타 골을 넣는다 패드가 다시 연결됐지만 모든 버튼 설정이 연습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버렸다 경기 내내 다섯 골을 넣은 하하 뭔가 기분 나쁘게 진 밀카 중간 경기 결과 조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밀카와 쌍배 빼고 전부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쌍배야 니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 꼭 이겨야 된다 쌍배 내가 무조건 이겼지 저기 구단 가치가 누가 더 높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아 우동도? 완전 똑같습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패스했고요 밑으로 갈까요? 진짜 달라 누가 총둠처럼 얘기하자 지금 이렇게 하라고 밀카야 송정구? 저기 저 저 저 다리마 오 지금 우와 아니 이건 하영이 실력이 달라졌네 하하가 1-0으로 승리 복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단이 하하가 1등이라고? 하하이 1등이라고? 야 예성이들아 아우 맛있어 아우 가라 꿀이야 꿀 그런데 우정이랑 진저림 한번 보자 우승했다고 훈수가 더 심해졌다 이 악물고 못 들은 척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는 두 사람 진저림의 전반 득점골 전달아서 후반도 득점골 은장 풀렸는지 수준급의 실력을 보이는 자리 뭐야 뭐야 그 기쁜 알려드렸구나 뭐야 저게 어 아우 수세상 안돼 아들 근데 이러면은 하안님보다 자림이가 더 잘한 거 아냐 하아가 우정임을 상대로 1형으로 간신히 이긴 것에 반응 2대0으로 이긴 자리 자림이 잘하네 자림님이랑 하안님 싸우는 거 궁금하네 자림이가 나랑 하고 싶으면 쌍배를 이기고 와 하안님 혹시 무서우세요 진저림님? 한 글자로 쫄 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질겜인데 대결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이번 첫 번째 이벤트 연습경기 대회에서는 우승했다 그거는 인정해 하안님 우승 축하해요 를 외쳐 시작 격지로 축하 크크크 하안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님 시조리십니다 자림이랑 한판 해볼까? 아 네 아 정말 중요하지 5대0을 얼마든지 안 느끼는데 이렇게 진저림아 이렇게 진저림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? 오리야 1,2,2,2 아 근데 우리 홀로코치를 다 치시네 됐어 죽어 와 나이스 와 진짜 분법차 레츠고 이런 쌍배를 이긴 하하를 이긴 진저림을 이긴 쌍배네 바위 바위 보내 뭐야? 영원히 빠져나간 하하. 아 잠시만 하하님 디코드 끊어진 것 같아요.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아 지금. 지금 연결했다.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핫골 먹었었네? 무슨 소리야 하하 진짜. 아유 그만 좀 하세요. 인정 진짜. 만약에 이거 진짜렘님이 이기면 이제 훈수는 진짜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무반전 돌입. 아 하하님 또 디코드 끊기셨나 봐. 아 뭐야 왜. 또 디코드 말씀을 아나? 아 우와ZZų. 볼키퍼에게 공 넘기는 진짜렘. 왜 안잡아. 어 이거는 뭐야!!!!!! 어떻게 하면 왜 안잡아! 아니 아니요. 아 이거는 너무 접대였다. 너무 좋아지. 아 갑자기 말씀 많아지셨잖아. 아 제발 제자리에 제발 이겨줘 제발. 나 월드컵 때 이렇게 공부 안 했어. 나도 진짜 솔직히 진짜 많이 진심. 진짜 진짜 진짜. 모두의 염원을 들은 진자리. 오른쪽으로 누가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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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살려 살려 살려! 그렇지! 아 근데! 와 진짜 같아! 제발! 연장전 도립. 저 하얀색은 가짜기 때문에. 오! 오! 저기서. 오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! 에스! 추벨! 지자! 연장전 추가 시간. 의문을 향하는 파악. 몇 분 한 남은 시간 쥐었자는 코너키볼로 이어지지 못하다. 2일 격전 끝에 진자림의 승리. 2일 격전 끝에 진자림의 승리. 2일 격전 끝에 진자림의 승리. 뭐야 뭐야. 아 지금 끝났어? 아 잠깐 잠깐 졸아갖고. 잘 있으니까 진흥이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려. 그냥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. 대찬이 무슨! 아림이 진짜 잘한다. 응원 덕입니다 진짜로. 닉네임 내기에서 한 판 더 할래?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서. 그럼 쌍창 쌍창 콜? 저랑은 할 수 있죠. 그렇게 닉방전이 송사되고 후반전에 한골을 먹힌 파악. 그대로 게임을 지고 만다. 아 하느님 저한테 깍두기라 했으니까. 마포 깍두기였다. 닉변 후보일 마포 깍두기. 어 늙은 석박지 괜찮대요? 늙은 석박지.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. 닉변 마포군을 근석박지로 결정. 이렇게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. 오늘 가장 못 먹기도 아니고. 나 추모육밥 시켜 먹어야지. 저는 석박지에 먹을 거입니다. 석박지 저도요. 안녕히 계세요. 네 들어가세요. 너무 즐거웠어요.